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또 어제 중국에서 발언한 황사가 유입돼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.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. 서해안의 아침 기온은 전주 4도, 군산 6도로 쌀쌀하겠습니다. 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.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3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낮 기온은 진안과 장수 11도, 임실 12도, 그 외 대부분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3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.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건조해지겠습니다. 기온은 주말부터 차츰 올라 다음 주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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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